하이데버의 비판점은 이 세계를 다 물화시켜서 사물로 파악하려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하이데버가 비판하려 한다 저번 시간에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하이데버 철학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쟁과 이슈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교수님 먼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0년에 출간한 크로스오버 하이데버는 연세대 학술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철학 학술치들과 교수신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출판 유통업체 부도로 생각에 남은 출판사가 책을 낸 지 1년 만에 문을 닫는 바람에 제 책도 함께 절판이 되었습니다 16년을 공들인 연고결 성과가 한국과는 상관없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게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자라는 운전자가 막 주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의의 사고사를 당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우인 공연출판사의 김영호 사장이 크로스오버 하이데버를 재출간해보자고 제게 구원의 속기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주제로 국내외에서의 학술토론과 서평들을 새로 수록을 했고요 또 기존 원고의 오류들을 수정해서 2021년에 수정진고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을 내렸고 각 책들의 나름의 정성을 다했지만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책을 세상에 다시 내보내는 저의 감회는 각별하기만 했습니다 사유가의 사유는 역사성의 지평에서 사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역설한 하이데베의 사유가 하이데베 거라는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으로 끝나는 완결태로 사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이데베의 사유는 그에게 영향을 미친 과거의 전통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사유하는 현재의 사태를 지행하고 있으며 그가 예견한 미래의 비전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전통, 현재의 사태, 미래의 비전이 녹아있는 것이 하이데베의 사유이기 때문에 그를 사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제와 전통, 사태, 비전의 세 국면을 크로스오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저의 연구는 하이데베 거라는 한 사유가에 북한한 종래 해석을 지향하고자 했습니다 하이데베의 사유를 건너가기 위해서 제가 이 작품에서 해봤던 길의 이정표들을 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은 크게 네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선 일부 풋설에서 하이데베 거로 해서는 하이데베 거의 사유를 동시적으로 자유의 말김하기 위해서 지향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현대 철학의 사유들을 짚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자연히 풋설의 현상학과 만나게 되었고 이어서 그의 계승자이자 비판자인 하이데베 거의 사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향성과 현상학의 본성에 대한 풋설과 하이데베 거의 차이를 바탕으로 하이데베 거 자신의 고유한 사유를 추적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부 하이데베 거와 비켄슈타임에서는 하이데베 거를 그와 동시대의 사유가인 비켄슈타임과 만나게 했습니다 현대 학문의 과학주의적 경향을 대변하는 현미 철학의 중심 담론인 수리논리학과 언어철학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공동전선을 형성했는지를 조망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들 담론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유를 다듬어냈고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지를 다듬어봤습니다 3부 도구 진리 과학에서는 하이데베 거 사유의 근본 얼개를 이루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작품과 그의 후기 작품들을 중심으로 도구의 사용에 대한 하이데베 거의 현상학적인 성찰과 진리에 대한 존재론적인 해석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데베 거가 여러 맑힌 존재양식의 다차원성을 구체화하고 그의 진리론이 여타의 진리론들과 층위를 달리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어지는 4부 기술 철학에서는 현대 서구 기술 문명의 역사적 뿌리와 문제점에 대한 하이데베 거의 사유를 그의 논문 기술에 대한 물음을 돕게 하면서 차근차근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로써 그의 존재론적인 사유가 서구의 지성사적인 전통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현재 기술 문명에 초점 잡혀 있으며 이로부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있음을 논하였습니다 저의 책 크로스오버 하이데베 거는 기술 문명에 와서 정점에 이른 존재 망각과 허무주의의 위기로부터 전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대단원에 이르게 됩니다 5부인 토론에서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한 학술 토론을 추록해 있는데 이 중 상당추는 2021년에 수정증보판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부록 역시 수정증보판에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저의 책에 대한 서평과 저의 담론이 전개됩니다 5부와 부록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한 치열한 학술 토론의 향연으로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20세기 철학의 언어적인 전회는 영미철학뿐 아니라 대륙철학에서도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하이데베 것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역시 언어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남겼습니다 언어철학 분야에서 하이데베가 기여한 판은 언어가 세계를 지시함으로써 의미를 얻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시적 의미론에 대한 비판과 보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세기를 풍미했던 지시적 의미론은 언어와 세계의 대응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대응은 언어의 구성 요소가 세계의 구성 요소에 대응하는 1대1 대응의 관계일 수 없습니다 언어와 세계의 구성 요소는 각 요소가 속해 있는 언어와 세계라는 집합체에 유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세계를 지시할 때 우리는 세계의 일정한 측면이나 양상을 일정한 관점에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서술문이든 보이문문이건 혹은 보장문이든 모든 문장은 본질적으로 폭격입니다 폭격이라는 말은 무엇을 불러낸다는 뜻이죠 문장을 구성하는 낱말 하나하나라 세계의 어떤 측면과 관점을 불러내어 펼치는 폭격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덱거는 언어로 불러내어진 것을 존재자로 그리고 언어로 불러내어진 것의 배경에 해당하는 것을 존재로 구분합니다 존재자가 개체라면 죄송합니다 존재자가 개체라면 존재는 총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재가 망망대해 파도라면 존재자는 파도가 칠 때 생성되었다 섬열되는 물거품입니다 사람도 그런 존재자야 하나겠죠 존재자가 위치를 점유한다면 존재는 좌표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불러내어진 전경이 그 배경을 존재로 하고 있듯이 존재자는 존재를 존재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의한 세계의 불러내문 존재자와 존재의 상호작용적 총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총화에 의해 언어는 존재자를 불러냅니다 언어의 의미는 언어 사용에 의한 이러한 존재자의 불러내면서 찾아집니다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하기에 사람만이 언어 사용을 통해서 존재에 관여합니다 카이네커는 이런 표현을 썼죠 사람은 존재의 목자이다 그리고 사람은 존재가 우리에게 돈지는 암호의 해독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이론과학에서처럼 언어를 정의, 즉 definition을 가지고 정의에서 사용하는 것을 못마땅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하이네커가 기존의 학자들과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근본 동인인데요 정의는, 즉 definition은 언어가 존재자를 불러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한하고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네커가 봤을 때 언어의 문신의 폭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 폭이 바로 존재자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네커는 특히 시인들 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헬덜린, 트라클, 게롤르게, 밀켄 이런 당대 대표적인 독일 시인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서를 남겼죠 하이네커가 이처럼 풍성한 은유로 가득 찬 시의 언어에 경도된 까닭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시의 언어는 그 언어 자체가 운신의 폭이 엄청 넓죠 마찬가지 이유에서 우리의 사유의 노정과 폭도 어떠한 기성의 방법론에 의해서 제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중시하는 과학과 언어의 운신의 폭을 활짝 열어서 넓히고 깊게 한 하이네커의 언어에 대한 사유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네커는 진리의 경우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의식에 의해서 해석된 지향적 대상이 아니라 존재 사건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의 스승인 후설과 하이네커가 갈라서게 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즉 후설의 경우에는 의식에 의해 해석된 지향적 대상과 우리가 마주한다고 보았는데 하이네커는 그런 매개 없이 존재 사건 그 자체와 우리가 마주한다고 생각했죠 요컨대 우리는 이 경우에 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표현은 우리 말에서 대체로 진리와 동치이거나 서로 호환 가능한 개념이지만 우리는 이 두 개념 즉 진리와 진실의 언어상의 구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축제적으로 풀이 안자면 진리는 이치 진리라는 말에 이치의 이자가 새겨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은 사실 여러분 그 진실이라는 말의 실자가 사실이라는 말의 실자와 같은 글자 아닙니까 즉 진실이라는 말은 그 안에 사실이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이치의 그리고 진실은 사실 혹은 사태의 각각 참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즉 리를 형용하는 게 진이고요 실을 형용하는 게 역시 진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에는 진리 한편에는 진실이라는 표현이 성립을 하는데 그렇다면 참인 존재 사건은 진실입니다 진실로서의 진리의 장소는 언어가 아니라 존재 사건일 것입니다 언어가 진실을 담을 수는 있지만 이로부터 언어가 진리의 장소임이 연역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서의 진리와의 만남은 반드시 언어를 내게로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평소에 감상하던 음악에 덧붙여서 고호의 그림도 감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하이데이커는 고호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의 그림에서 진실이 열어 밝혀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술 작품에 대한 하이데이커의 그 이해를 우리가 고호의 그림을 함께 감상하면서 더 헤아릴 그럴 계획을 마련한 예정입니다 여튼 진실로서의 진리와의 만남은 반드시 언어를 내게로 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의 열린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진실로서의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진실의 편린들이 기어 어딘가에 묻혀 있겠지만 세파에 매몰되어 본래성을 망각한 사람들에게 진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빅켄슈 라인이 철학적 탐구에서 이런 말을 했죠 모든 것이 다 이미 드러나 있다 불교의 설법을 현장시키는 편인데요 문제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 있는데도 우리가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그래서 보지 못하고 택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눈두라고 부르는 소리에 청창을 이번 학기에 시작을 여는 강좌에서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여하튼 진실의 문이 굳게 잠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은 가깝지만 가장 먼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진실의 문이 잠겨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잠겨져 있고 본인의 눈이 닫혀 있는 것이죠 그 문을 열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진실을 자신의 것으로 고유화합니다 여러분이 고유화라는 표현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데커 철학의 줄거리를 이루는 존재사건이라는 표현을 해보면 독일어 본문이 에어 라이크니스이죠 여러분이 독일어를 모른다 해도 존재사건이라는 말의 스펠링에 잠시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래성이라는 개념도 하이데커가 아주 중지하는 개념인데 아이겐틀리카이트 독일어 원문인데 이 존재사건과 본래성이라는 개념에 아이겐이라는 어근이 서로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겐이라는 어근은 진실의 고유화 과정을 지칭하는 고유소입니다 즉, 여러분이 아무리 본래적인 진실, 본래적인 존재사건을 만났다 해도 그게 여러분과 탄화가 되지 않는 즉, 여러분이 그것을 고유화하지 않는 한 그냥 그거는 외물일 뿐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힘이 진량과 가속도의 곡과 같다 뉴턴 고전 역학의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래서 뭐 이런 반응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단 말이지 저 나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중학교 때 왜 물상 시간에 그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잠시 외워서 그거에 연관된 문제를 풀었을 뿐이지 그 후로는 뭐 여러분이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나 그냥 잊어버렸던 공식이죠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 속에 바로 떠올리긴 하지만 이미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유화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진실, 많은 진리들이 고유화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덱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고 진실과 진리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나 진실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이거나 진실이기도 하지만 그게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2인칭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지 않으면 그냥 3인칭적인 대상일 뿐이죠 진실의 고유화는 고유화되지 않는 이론적 진리와는 구결됩니다 이론적 진리들은 그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우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유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찾는 진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실한 진리를 찾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서 와서 앉아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한 진리를 잡고 확인하기 위해서 뭐 별로 절실해 보이지 않는 이론적인 진리는 다른 장소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감상하거나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진리보다는 구체적인 진실로서의 진리가 우리가 찾는 절실한 진리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실한 진리는 우리의 삶과 함께 각자가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바이베르 꽈미의 표현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각자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주신 진리는 그냥 외물일 뿐입니다 마치 아까 뉴턴의 공식처럼 그 짊어지고 감이 즉 감이가 말했던 그 짊어지고 감이 하이덱커의 표현으로는 바로 고유화의 과정이고 그 고유화라는 말의 어근이 독일어에서는 존재사건과 본래성이라는 두 낱말 안에 이미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죠 절실은 우리 말에서 어떤 사태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절실은 실제 사태에 꼭 들어맞아 알맞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풀이는 진리의 한 계기인 사람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고 두 번째 풀이는 진리의 다른 한 계기인 존재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적실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절실에 대한 두 풀이로부터 우리는 어떤 사태가 틀림없이 그러하다는 의미를 지닌 확실과 또 다른 한자인 적실이라는 낱말에 이르게 됩니다 절실한 사태는 그만큼 확실한 사태입니다 이처럼 진실, 절실, 적실, 확실 이런 용어들은 우리 말에서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이순정 선생이 뭘 다루고 있는거지? 의아에 가면 이런걸 한번 생각할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다 알죠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절친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은게 아닙니다 나의 분신이 그 다음에 아직도 같이 갈 길이 창창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가 떠난 만큼 남아있는 나의 삶도 그의 빈자리 만큼 깎여나가는 거죠 그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떠나간 그의 빈자리를 그 남아있는 내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할 그런 운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절실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 3단 논법에 나오는 말이죠 그 논리학 첫 시간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데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데스도 죽는다 물리학을 수강한 분이라면 누구나 첫 시간에 교수님이 그 소크라데스를 빌어서 3단 논법을 풀이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아주 좋아하는 톨스토이의 명편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빼어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작품에 맨 앞머리에 그 예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데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데스는 죽는다 젊은 검사였나요? 하여튼 법조인인 이반 일리치 뭐 그래서 쉽게 넘는 버리고 탄탄대로를 걷다가 갑자기 찾아온 그 불치의 병에 어소히 죽어가는 과정을 담당한 필치로 그 잘 형상화한 작품이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톨스토이의 명작인데 여하튼 그냥 있던 명제 즉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데스도 사람이니까 그도 죽겠지 나는 난 아직 멀었어 어쩌면 영영 안 올지도 몰라 나의 죽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이반 일리치가 그 불치의 병을 안게 됩니다 참 삶의 아이러니인데 여하튼 그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명제가 자기 앞에 임박하는 순간에 그 어떠한 확실성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실전적으로 다가오겠죠 여하튼 우리 말에서의 진리와 연관되는 용어들을 서로 일맥상통하다는 걸 살펴봤고요 이들은 모두 고유화되는 진리이자 사태입니다 이 낱말들의 공통으로 새겨진 실이라는 허그는 즉 진실, 절실, 적실 확실에다 실자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확보하는 진리의 자리가 사태 자체임을 지칭하는 사태 속입니다 진실되고 절실하고 적실하고 확실한 진리는 우리와 무관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부터 외화되는 진리는 그로말며 아마 그 진실성 절실성 적실성 확실성을 다 잃게 되고 맙니다 그러한 진리는 비록 거짓은 아니지만 사실상 있으라 마나한 진리인거죠 아까 뉴턴의 공식처럼 반면 진실되고 정실하고 정실하고 확실한 진리는 언제나 고유화 작업을 통해 우리와 일체를 이루는 진리 사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는 있으라 마나한 정태적인 진리와는 단히 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지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신을 근거짓는 역동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그 모든 사람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 진리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과 함께 동거하고 있죠 우리의 삶 안에서 아주 역동적인 것이고 진리를 동일성으로 보고 거짓을 차이성으로 보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진리관에서 우리는 고유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과 동일체를 이루는 절실한 존재 사건을 진리로 보는 그리스인들의 사태로 열려진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인들은 절실한 진리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입니다 철학 작품들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 있지만 제가 특히 강조해서 추천드리는 것은 그리스의 비극들 그 비극 작품들 하나하나에 그리스인들의 절실한 진리 체험이 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의 명제도 진리의 열림과 고유성 그리고 역동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냥 벽걸이처럼 굴려있는 뭐 이도하기 이는사 이런게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힘입니다 저는 2인칭 철학의 확장과 심화에 도움이 되는 개념과 영광을 하이데이커와 사이와 존재 사건의 고유화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이커를 독해하면서 활용해본 크로스오버와 그 결과물인 분석적 해석학도 제게는 큰 수학이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보다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뒤로 제가 좀 더 많은 책들을 염려 쏟아내게 된 그 동력이 하이데이커를 했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언어의 의미와 진리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이데이커를 설명해 주셨네요 언어철학이 소위 말해서 지시적 의미론 바깥에 있는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언어를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했던 반면에 하이데이커를 오히려 불러내어진 존재 배경에 있는 존재를 더 강조를 했고 운신의 폭이 넓은 시적 언어에 더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도 단순히 객관적인 뉴턴 역학의 그런 공식이 아니라 나에게 고유하는 절실한 것이야말로 진리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언어철학의 관점에서 하이데이커를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교수님과 나누고 싶거든요 일단 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번 시간 끝에 저희 지금 카메라로 찍고 계신 이종원 선생님께서 하이데거의 현 존재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부터 먼저 제가 대신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교수님 저번 시간에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 존재와 존재자 라는 두 가지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현 존재라는 용어를 쓴다는 게 이상하다는 게 종원 선생님의 질문이었거든요 왜 굳이 사람을 현 존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존재자 아닌가 어폐가 있는 말이 아닌가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그 우리의 강의를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둘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진 종원님도 현재 성균관대 철학과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젊은 철학도 있고요 또 저 뒤편에 앉아서 늘 그 수업을 물신양면으로 보살피고 계신 윤수민 선생님도 이와 이와 철학과 학부와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신 불교 철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서로 닷톡방을 만들어서 수업이 끝난 뒤에도 닷톡방에서 늘 철학에 대한 그 대화를 나누고 또 촬영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서 성천 아카데미에 올릴지 그 다음에 총중들의 반응이나 뭐 요구사항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 주 동안 늘 점검을 하고 그 진행을 하는 게 성천 아카데미 강좌입니다 저도 이번 학기에 성천 아카데미에 와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실 대학에서도 이만한 정성은 보통은 잘 드리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저희 두 사람 뿐 아니라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신 정원님 그러면 윤수민 실장님의 그 공로가 엄청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그 정원님의 초록도 나온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어 지금 하늘에 보이는 다사인 이라는 표현 이 하이덱거가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특이한 용어이죠 우리말로는 현존재로 번역되기도 하고 터있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터있음이 무슨 말이지 일단 다사인의 다는 거기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대 영어로 말하면 그 다음에 사인은 존재이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being there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글자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터있음 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현존재의 현차는 현재 과거 과거 현재 미래 그 현차를 잡아서 현존재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 나온 용어들이요 다사인이라는 독일어 원 용어이나 현존재라는 우리말 번역어 그리고 터있음이라는 또 하나의 우리말 번역어는 다 그 사람의 존재에 관한 용어입니다 사람에게 주입되어서 작동하는 존재의 운동성을 고착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사람에게 주입되어 작동하는 존재의 운동성 그게 뭔데 별거 아닙니다 하이델커의 작상은 이거에요 사람만이 다른 존재자들과는 달리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 그가 철학자이건 아니건 청소년은 누구나 다 사춘기를 겪는 동안 한 번쯤은 이런 질문에 휩싸여 가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나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 이런 물음들이 존재의 물음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순간 그는 철학의 길에 자연히 발을 디디게 되고 여타의 동물들과 확연하게 갈라지는 이정표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멍멍이나 야옹이들이 나는 누구일까 라는 식으로 반성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길러본 멍멍이나 야옹이들은 거의 대부분 딱 두 가지의 방향적이 있던데요 먹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헌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인 경우에는 물론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동기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문제 삼는 유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것을 하이덱커는 존재 물음이라고 했고요 사람은 존재 물음을 던질 줄 아는 유일한 존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자에게 특별한 이름을 부여한 거죠 그것도 존재자를 지칭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그 외에 존재를 지칭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다사이 현 존재 터이스 등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활동이 가능한 존재자에게는 그가 사람이건 아니건 현 존재라는 용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래에 어떤 인공지능이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면 그 인공지능의 존재는 현 존재인 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인공지능에 관한 논문의 소제목이 디자인과 다자인입니다 디자인은 현재의 인공지능은 사람이 디자인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다면 그는 다자인이겠죠 디자인이 아니라 영어도 비슷하고 유형식도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런 표제어로 디자인과 다자인을 골라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력해준 대로 움직이는 인공지능과 자기 스스로 나는 누구지 하고 존재 물음을 던지는 인공지능은 차원이 다른 거죠 즉 두 번째 인공지능은 그리고 오직 그만이 사람과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 존재가 곧 사람이라는 등식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하이덱과에게서는 성립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범주 오류이거든요 현 존재는 존재 사람의 존재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사랑은 존재 자이니까요 제가 그 하이덱과 수업시간에 존재와 존재자를 가르는 것을 굉장히 공들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차이를 망각했다는 점에서 현 존재이 곧 사람이라는 등식은 사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등식은 즉 현 존재는 곧 사람 이라는 내다 버려야 할 등식은 하이덱커를 하이덱커를 논할 때 사실 편의이상 널리 통용되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경한 하이덱커의 용어를 전문용어를 전문용어를 초장부터 저렇게 세세하게 차이와 뉘앙스를 살려가면서 소개하는 청중들이 혹은 독자가 다 떠나버리거나 책을 덮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현 존재는 그냥 사람으로 양해를 양해를 보안 상태로 나가긴 하지만 하이덱커의 원래 마음은 현 존재로서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물음을 던질 줄 아는 그 존재의 운동성을 가리켰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곧 현 존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람만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자이고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존재자의 인봉성으로서 존재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다 자기 현 존재라고 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 질문들이 들어가는데 교수님의 책 크로스오버 하이데거는 언어철학하고 수리 논리학의 맥락에서 하이데거의 사유를 설명하는 굉장히 독창적인 책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교수님은 하이데거의 사유를 소위 말해서 고고학적 언어철학이라고 명명하시면서 앞에서 설명하셨듯이 하이데거가 지시나 대응관계의 근거에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기존의 지시적 의미론 문제들을 극복한다 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교수님은 자연언어를 형식언어로 바꾸고자 하고 또 형식언어를 언어의 형식 언어를 언어의 형식과 내용으로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런 오늘날의 수리 논리학에 반대해서 하이데거의 고고학적 언어철학을 제시하시고 고고학적 언어철학에 근거해서 수리 논리학을 비판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언어철학의 맥락에 하이데거를 접목시키는 교수님의 규장들에 많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크로스오버 작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대학원 초년생 시절에 교수님의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이데거를 다룬 책의 방식이 다른 연구서들하고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굉장히 당황스럽어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하이데거 연구서들에서는 하이데거 철학을 현상화 존재론 실존주의 해석학의 맥락에서 해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존재 존재자 현존재 실존 본래적 비본래적 같은 온갖 낯선 하이데거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이데거의 철학을 정리를 하는데 교수님의 책은 계속 얘기했듯이 언어철학의 맥락에서 하이데거를 재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다른 하이데거 연구서들에 비해서 하이데거 철학을 분명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면이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이데거가 내가 평상시에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이데거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이런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존재론 실존주의 해석학의 맥락에서 연구된 하이데거가 그 맥락을 넘어서 언어철학이나 수리노리학에 까지도 어떤 영감을 통찰을 던져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향하는 말은 하이데이거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게 아닙니다 하이데이거 마라사대 이게 아닙니다 저는 그를 크로스오버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오늘 오늘 잠시 후에 여러분하고 감상할 그 마크스 리히터라는 현대 작곡가가 비발비의 사계를 재작곡해서 새로운 사계를 선보였듯이 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고고학적인 언어철학은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하이데거에게 영감을 받아서 작성해본 거고요 뭐 저의 다른 저서로 앞으로 우리가 아마 다음달 주면 다루게 될 우리의 역사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서 시도했던 번역의 고고학도 이와 짝을 이룹니다 저는 철학은 고고학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고고학이라는 말 영어로는 알케얼러지이죠 그 알케얼러지가 그리스어로는 알케와 로고스를 서로 붙여놓은 건데 서양 철학사는 알케가 무엇인가 라는 밀레토스 학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원질 뭐 이런 걸로 제가 번영을 했었는데 여하튼 세상을 구성하는 본질이 뭐냐 하는게 밀레토스 학파가 지녔던 첫 번째 철학적 관심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아르케에 관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알케얼로지 고고학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고학이라는 용어에 새겨진 아르케에 라는 것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보는 본질주의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그걸 현재로 호출해서 차인하는 방법으로 재현하는 것 그렇게 재현을 할 때 비로소 실증 과학을 넘어서 철학적인 고고학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여깁니다 현재로 호출해서 재현하는 과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덱거의 언어번 언어는 혹격코드라고 불러내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여러분에게 소크라데스는 하고 운을 띄우면 수천 년 전에 소크라데스가 현재로 쑥 우리에게 오게 되는 다가오게 되는 제가 불렀으니까요 이처럼 본질과 재현 사이의 관계를 저는 몽고이지신이라는 동양의 지혜에서 고와 신의 관계에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고고학을 이루는 고고학적인 언어철학과 번역의 고고학은 유물 중에서도 특히 언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도 실증과학으로서의 고고학하고 구별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하는 고고학은 실증과학으로서 우리가 역사학과에서 배우는 고고학이 아니라 철학적인 본질을 캐물어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섭씨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감상할 작품이 호출되었습니다 마크 쓰리 히터의 제작곡 다시 작곡을 한 비발디의 사계가 호출이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비발디의 사계에 대한 마크 쓰리 히터의 제작곡을 카이 데이커가 좋아했던 그 반고고의 작품 중에서 시 뿌리는 사람들 이라는 작품을 편출해서 그 작품과 마크 쓰리 히터의 음악을 골라주의 형태로 감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언어에서뿐 아니라 그 미술 작품과 음악 작품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토론하게 될 진리가 그 토론하는지에 대한 실제 체험을 여러 번 하고 하고 싶은데요 자 그럼 일단 그 그 그림을 잠시 감상을 해볼까요 먼저 여러분 그 고호의 씨 뿌리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씨 뿌리는 사람일까요 고호가 저 주제로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 하나가 아니에요 그 까닭은 고호의 고호의 원래 커리어가 신학도였다는 점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목회자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화가가 그래서 신학교를 다녔었죠 그 다음에 뭐 성경에 특히 마태복음에 시 시 뿌림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고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물론 그가 있던 마을에 시 뿌리는 광경을 보고서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그 마음속에 한구속에 저는 그가 지냈던 어떤 기독교적인 오리케이션이 작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고호의 그림 시 뿌리는 사람을 같이 볼까요 사실 하이덱거는 이 작품에 관심을 두진 않았었습니다 고호가 그린 다른 작품 뭐 예를 들어서 구두 구두 한텔레 에 대해서 아주 그 탁월한 그런 글을 남겼었죠 예술작품의 근원이란 뭐 그 그 대표적인 글에 그 등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 하이덱거가 별로 그 자기의 텍스트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이 실 뿌리는 사람을 오늘 여러분하고 감상하고 싶은데요 우선 그림의 맨 상단에는 노란 태양이 작렬하고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아직 배지 않은 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의 전면에 대부분은 갈아엎은 밭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위로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걸어가고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작품에 아주 중요한 또 코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까마귀 몇 마리가 밭 위를 낱개 날고 있습니다 까마귀 보이시죠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는 보통 불길함의 정조 아닙니까 서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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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교로 본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까다로 제가 음악을 감상하면서 그 여러분 말씀을 드릴 텐데 여하튼 이 작품에 관한 저는 까마귀는 불길함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해는 자율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길함의 그 아이콘들이 까마귀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이 작품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구석으로는 멀리 농가와 나무도 보이죠 왼쪽에 맨 위쪽에 그 다음에 고흐는 이를 수없이 그거된 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 그냥 획으로다가 이렇게 붙이를 했죠 그 밀들은 수직의 획으로 가지런히 이끄어져 있고 불타는 듯 이글대는 햇살 무늬는 노란과 주황의 획으로 하늘에 방사형으로 퍼져나가게끔 그렇게 붙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새겨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보면 땅은 투박하고 불규칙한 획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섞어놓은 푸른색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보통 이런 색을 잘 안 쓰잖아요 땅을 푸른색으로 붙이를 한다 좀 기이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게는 이렇게 길하지 않게 보였어요 그 땅의 거칠고 울퉁불퉁함을 돋보이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파란색이 고고고가 지니고 있던 이 그림을 그릴 때에도 광기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기가 아니고서야 갈아엎은 밭들을 파란색으로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거칠고 울퉁불퉁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착상이었죠 그래서 광기에 사로잡힌 예술가가 체험했거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풍경의 묘사여서인지 상식에서 벗어나는 기괴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맨 위에 태양과 태양의 장렬한 노란색 빗살무늬가 보여주듯이 기운이 생동하는 생명의 느낌이 화법 전체에서 이렇게 싹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약 3분 정도 소요되는 마크스리 히터의 사계 도입부를 이렇게 도치면서 제가 멘트를 드리면서 그 음악을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크스리 히터가 그 비바디의 사계를 재작곡할 때 이 그림을 보았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맥스리 히터의 그 아프로트를 봄의 도입부를 듣는 순간 바로 이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감상하는 그 시프리는 사랑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 하여튼 저의 그 어떤 음악과 그림을 통해서 깨달음을 여러분하고 지금 공유해 잘 봄 쉽습니다 구독 해주실까요 이 작품은 이렇게 갑자기 멈춥니다 글쎄요 어떤 차고나 악의에 의해서 원폭이 투하되어서 지상의 모든 걸 다 아삭한 걸까요 아니면 장기지속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이 파괴적이고 약탈적인 문명이 결국 자기 모순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올 시도파고 난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과 음악이 주는 어떤 불길함 정말 이게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눈알 기술 문명에 대한 하이데코의 진단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수업의 후반부에 토론을 하면서 또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전방부를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발제해서 설명드린 내용과 그다음에 저와 유석 씨와의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질문이나 연평을 해주시죠 다사인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원래는 현 존재로 이야기를 한 걸 알고 있는데 트위슨이라는 것은 최근에 관장에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다 라는 의미를 더 강조했는가 안 그러면 원래 하이데그에서 다사인의 의미가 글자대로 다 라는 표현을 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두 개 다 가진 건가요 일단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존재에 관한 담론들은 독해의 영향에 이어서일까요 대체로 초월적인 지평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그거는 서양의 철학을 존재 신학이라고도 말하죠 존재자나 존재의 문제를 어떤 초월적인 신학적인 지평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다사인이라는 표현에 적두사로 붙은 다라는 것은 초월성을 깨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존재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 지평에 존재하는 신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이 터 그 다음에 시간으로 말하자면 현재 그래서 현 존재에서 현자가 붙은 거죠 즉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라는 게 이제 다라는 의미로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이게 시간과 공간이 같은 의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다를 붙여서 이제 다자인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행보로 좀 드리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에요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자연대는 이제 각 개별적인 인간 인간 자라 그럴까 존재자 존재자라고 하면 되지만 다자인은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들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시간과 공간이 들어 있다면은 순간적인 어떤 의미로 좀 느낌이 올 수도 있거든요 순간 장소라는 건 계속되는 거고 시간이라는 건 이거는 순간이 아니고 염속된 시간과 염속된 장소 두 가지 개념이 같은 개라면은 그거는 자연대가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고 자인이라면은 그냥 딱 순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즉 하이데이커가 보려고 했던 것은 지금 여기라는 하나의 단면 시공간의 단면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그 내력을 보는 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철학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을 보면서 주어진 것의 흐름을 역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의미에서의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어떤 존재적인 측면 그걸 하이데콘은 시간성이라는 표현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여군이라는 개념 역사로서의 시간 이런 것을 하이데코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하지만 지금도 시간의 흐름에 시제의 한 단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시간의 단면으로 볼 수도 있고 전혀 시간과 관계없는 거는 뭐지 시간과 관계없는 건 아니죠 지금이라도 하는 게 시간이라는 큰 흐름의 한 단면인 거죠 시간성에서 단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순간이라는 게 영혼과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흐름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념이 다를 수도 있죠 그건 좀 다른 어프로치입니다 하이데콘은 좀 차별이 그래서 이게 자인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인이라면 자이현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의미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어떤 거 뭘까 물질적인 느낌으로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는 그런 물질적인 시공간의 개념이 조금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 그럼 다 자인이네 해도 되는데 왜 다 자인으로 했을까 이제 이제 하이데코의 경우에는 존재는 시간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시간성에서만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코의 그 대표작의 제목도 존재와 시간 아닙니까 존재와 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데코의 철학을 존재와 시간을 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는 하이데코의 철학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철학이 되는 거겠죠 그럼 하이데코는 영혼성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없다고 봐야겠어요 시간성을 넘어선 영혼성은 없죠 영혼이라는 표현을 하이데코가 많이 받아들인다면 지속이겠죠 현재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영혼성 영혼성 신적 개념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신적 개념에 존재하면 뭔가 좀 신적 개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하이데코는 그 서양의 신학 혹은 서양의 철학 전반이 신도 존재자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전지전능하신 이렇게 뭐 존칭어를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존재자로 그 의인화해서 이해하려는 존재망각의 역사의 일부인 거죠 존재 즉 존재는 의인화 되거나 뭐 아무리 탁월한 존재자라 하더라도 신처럼 신격화되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존재 존재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있음은 존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과정을 보자는 거죠 프로덕트로서의 존재자를 보자는 게 아닙니까 존재자가 있는 것입니까 그쵸 있음이 존재의 그 다른 표현입니다 있음은 곧 존재이죠 존재자는 있는 것 그게 뭐지 하고 무엇에 해당하는 게 존재자 아닙니까 이게 무엇으로 끝나는 물음에 함정인데 벌써 일단 이게 뭐지 하고 물으면 알고자 하는 이것을 어떤 존재자로 상정을 하고 돌아가는데 하이데이커는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다른 사유길을 걸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승의 이승의 토대가 존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괜찮은 표현이겠습니다 존재가 없으면 존재자도 없으니까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들었던 표현으로 역이 없으면 변화 사계절도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역이 사계절의 순환을 근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양의 가장 오래된 고전의 이름이 역 그 다음에 역은 존재의 동양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이만큼 좋습니다 역이라는게 변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존재가 밑에 토대가 깔려있는 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꼬리인 것 같은데 말장단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저기 존재하고 존재자를 지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존재는 망방대고 존재자는 윗방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동영상 같은 것이고 존재자는 중간중간에 찍는 사진 같은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존재하면 정지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후설이 그 후설이 공시적으로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후설은 어느 순간 그 자체를 그 사태 그 자체로 보자고 했는데 이 하이데거는 그것보다는 계속 변화하는 존재를 더 중요시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선 그 앞부분에 하신 말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동영상 같은 거고 존재사는 동영상의 어느 한 한 단면을 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주 탁월한 비유이고 불교 철학에서는 설일체유부라는 그 초기 아비달마 학파 중에 그 설일체유부로 설일체유부로 알려진 학판에서 그런 비유를 썼었죠 그 석가모니의 존재론을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영상이나 동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설일체유부를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토론할 때 선생님이 지금 그 동영상의 비유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 흐름이 존재이고 어느 필름의 한 단면이 그 존재자인거죠 뭐 이제 분야는 다르지만 물리학에서도 한슈타인은 비슷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공간이라는게 하나의 큰 그 식빵 덩어리 같은거고 어느 한 단면이 그중에 우리가 놓여있는 그 시공간 그 어떤 국 국지적인 상태 이런 표현을 쓰였네요 뭐 그 식빵으로 그 묘사된 그 시간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큰 흐름 그걸 존재로 볼 수 있겠고 그 식빵을 칼로 잘랐을 때 그 당연히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존재자로서의 운명이 되는 하나의 핵자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후반부에 말씀하신 그 후설의 공시성과 그의 제자인 하이덱거의 통시성도 눈부신 진단입니다 후설은 하이덱거와 달리 수학에서 출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다루는 주제들을 보면 혹은 사유들을 보면 수학적인 그런 프레임이 많이 나타납니다 수학은 심지어 움직이는 운동도 미적분을 통해서 정지된 그 하나하나의 계기들의 검정편 합으로 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운동이라는 통시적인 과정을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즉 운동조차도 정지된 가설적인 반면들의 합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수학의 어떤 기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훅설도 물론 그가 시간의지 현상학이라는 원고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시간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찰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찰조차도 아주 수학적인 방식으로 즉 공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죠 그 다음에 그 유골을 편집한 사람이 또 하이데이크 시간의지 현상학은 후설이 섰고 하이데이크의 편집을 통해서 세상에 선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하이데이크가 후설의 시간의지 현상을 통해서 그 시간에 대한 자기 나름의 사유를 개척할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간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후설과 하이데이크는 너무나도 달랐고 저는 하이데이크의 어떤 통시적인 어프로치가 시간에 대한 보다 더 본래적인 어프로치라고 감히 평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15분 쉬었다가 후방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